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첫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남유다가 멸망했음을 밝힙니다. 넷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원인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다섯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눈이 상할 때까지 울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21 예레미야 애가 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리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요단은 혼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므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짓줏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줘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유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처라우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툴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으미로다. 원수들의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패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이를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뛰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쇄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끈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가 짙으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읽혔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줄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줄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원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줄을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에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며 아파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입니다. 왕정 500년이 끝이 나면서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의 비극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에 위로할 자가 없고 과거의 영화와 존귀는 다 사라져 탄식과 고통만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생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을 구해보려는 그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읍과 쓰러져가는 동포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눈물로 상하고 그의 마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찢겨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울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현실로 참혹하게 드러나는 것을 직접 지켜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과 눈물은 예레미야의 입술에 담긴 하나님의 고통이자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